와 이 화면 오랜만이다 몇 달 만이지? 두 달 만인가?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코롬모가 돌아왔습니다 새로 추가된 것들도 어? A 시대 뭐야 얘 이거 신총이야? 신총 얘는 근데 왜 상자에서 팔아? 보통 배틀패스나 이런 걸 나오지 않나?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른 개념인데 이거 내가 할 때까지는 나온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바로 신총 구매해 배틀패스나 신총 뭐 주냐 지금? 아 21티어 뭐야 이거는? OTS9? 이건 또 무슨 기관단총이야 야 연사력 86이 기본성 102?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또? 또 개사기 SMG 같은데 이거 일단은 그거 말고 우리 ACDR 한번 써봐야겠죠 일단 바로 말략 찍어보자 야 경카 12,000개 버그야? 야 이거 평생 써도 경카 남아있겠는데 이건? 다른 게 있나? 하나가 남는데 자리 하나가 조준경도 새로운 거 있나? 조준경도 없는데 그냥 중속 음 약간 드라군오프랑 비슷한데? 중속 느낌이? 자세히 보기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ㅎㅎ 재밌어 모던어페어 호호 explored 멋있는데 야 쏘는 것도 느낌이 있다 mike 잠깐만 40m ho 오 Cast 잠깐만 야 40m 까지 사거리가 유지라고 뭔 스나야 이것들도 무슨 괴물이 만들어 본거야 야 그건 스위스 봅시다 뭐야 오일캔 서프레스 이거 이거 매너 전용 아니야 이거? 야 이러면 무조건 총고 이거지 뭐야 이거? 스위치 투 풀리 오토매틱 파이어? 오토사격 전환이야 이거? 야 이러면 무조건 이거지 뭐야 80발 뭐야 이거 미친거야? 잠깐만 시커프면은 설마 오하하하하 야 이거 맞아? 시커프데? 야 진짜 시커프데 이거? 야 잠깐만 오하하하하 야 이거 맞아? 한번 보자 우와 야 잠깐만 한탄차게 80발인거야? 야 이거 팩 힘든거보다 더하잖아 이러면은 아 대신 한발에 13 근데 그래도 야 이 정도면은 매우 괜찮은 편인데? 그러면은 오?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맞나아아아 쉽다아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SMZ답게 줌속은 참 빠른 편이고 조준격 마음에 든다 딱 집중이 잘 되기 편한데? 아 이거면은 오오 장전 모션 뭐야 아 근데 너무 부드럽다 장전하는 모션이 뭔가 너무 부드러워 단조롭다고 해야되나? 반동 한번 잡아볼게요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데? 야 반동이 없다는거 자체라도 좋아 이게 맞아? 4방 컷인데? 이 연사력이 4방이라고? 총평하자면 hdr은 감성적으로 보면은 11티어지만 성능으로 따지면은 줌속이 dlq33보다 느려서 아직까지 순화왕관은 dlq33이 유지할 것 같고 시코프는 나오자마자 무조건 1티어 너프는 확정일 것 같고 OTS 또한 아마도 개사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어요 너프는 아마도 불가피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시즌 신총들은 뭔가 마음에 들면서 또 개사기인게 참 불편하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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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